샘하이네~~~~~ 반갑습니다 오덕입니다 아 게임 너무 크다 자 오늘날 게임은 LEA 액션 2013년도에 잠깐하다가 만게임 바로 그 액션 LEA 액션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겟잇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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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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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BGM이 진짜 존나 우렁차네요 됐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A 액션 LEA의 하우스 이게 점프네요 뭐지? LEA의 러블리 멜론 That she was so looking for world to eating 아 근데 LEA의 사랑스러운 멜론이 먹으려고 하니까 어 벤 어쩌구저쩌구 Let's go get it back 어 사라졌다 이런거 같아요 내 사랑스러운 멜론이 사라졌다 멜론 찾는 게임인가요? 허어어 아 개잘해 미친 자 연못이네 연못 스테이지 스테이지 원스 점프 어 LEA 스테이지 걸 음 굿럭 엘에스 치잇 후 그러면은 점프로 수업 헤헤헤 존나쉽구만 이런거 밟아서 다 죽 다 다시 수업 수업 주겨서 그렇지 음 너도 두주세 너도 두주세연 씧 수어 자 그래 넘어가자 뭐지 이거는 아 아 허허허 읏 읏 으으으으응 어 잠깐만 와 밟으면 이거 나오는거 봐봐 우으음 아 미친 오니이? 이C발 야아 어... 흥! 흐! 흐! 으어어어어앗! 시어러봤따 으어어윽 다시 가 봅시다 자 점프해서 여기서 추진 추진역 추진역! 오 밟아서 D thd you try 어쩌고 으아아아악 치лег큐! 자 여기서 괜찮고 여기서 점프로 더우- 아니 야, 발 땅에 닿지도 않았는데 튀어나오다니 이건 너무한거 아냐? 아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점프로 더우- 떨어지고 더우- 더우- 그렇지 여기 있으면 안전해 점프점프로 넘어가 넘어가 Ground 밟아서 어? 어? 밟아서? 밟아서? 어? 다시다시? 밟아.. 밟아서? 밟아서? 어? 어! 된다! 아 된다 오케이 자 저작이다 아아 점프.. 점프게 깔렸습니다 에에에 점프게 깔렸어요 아잇! 어..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.. 그럴 수 있어요 점프게 X인데 V.. Z 눌렀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타이트한 V니까요 저한테 타이트한 V가 아니신분들 욕하지 마세요 쥬어쓰.. 읏! 읏챠! 읏챠! 어! 아야! 읏챠! 으아! 아.. 조질뻔 으응 비켜임마 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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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훗! 훗! 아아! C가 이거구나 으아아아! 으아아아! 어! 아! 아아! 아아! 그래요 이거에 에여 아아... 치아압!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압! 씨바! 윽하! 흫하 아 그래요 그래요? 그래요? 이거, 이거 될거 같은데 그러네 어어! 잠깐만! 잠깐만, 잠깐만, 어? 옳지 않아요? 어? 어? 아이씨! 아! 아, 옳지 않아요! 아이씨! 좋아. 여비! 어... 흐앗! 됐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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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여기서, 가만히 있어, 가만히. 하하하하하하하하 아, 붕붕이 된다, 이거! 응, 오세요. 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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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하 꺼지세요, 이제. 훗챠! 여기서? 그렇지, 밟고가. 치야! 하아! 중간 세이브! 게이... 게이드 기정. 밟아서 죽여요. 뭐야, 에리 캔 앤톰... 아무튼 그런거네요. 오! 들어갈 수 있네! 지발! 쓰읍...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. 네에에에 더.. 주스..이거 못줍네요 예에 뭐..뭐.. 아..저 닌저술이거면 개새끼저거 아 닌저술이 개빡치구요 여기다 밟아 이거 넘어간.. 에베! 에베! 음 가볍게 넘어가고 5년전 한걸 어떻게 다 기억해 개 빡대가리더라 그거 놀리면은 너네 배웠던거 공부하나고 다 외워야되 응 이거 떨어뜨려 아! 이거 그거다 이거 아아! 아아 이 생키 아아 안잡아지네? 흠 넘어가고 빨리 가는거야 그렇지! 빡치 이거야 다리야몬 으야아아아앜 좋아에에에에에에 좋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군요 후짜! 후짜! 후씨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! 야! 없어 참아! 그거... 아... 아 그거 없었잖아요... 아 그거 없었잖아요... 아우... 아이 씨... 훗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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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가지마 가지마 저거 먹으면 죽는다... 욕심쟁이... 어우 씨...깜짝아... 또 나오는 거 아니야? 응, 난다... 으아아악!!! 이 존나 이득인 부분... 이.. 괜찮아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예에에 으초아 뭐지 밟아볼까? 밟아진다 들 수 있나? 아 다.. 다 깔가면 죽는다 일단은 다음에는 죽어요 예에에에에 네 밟을 수 있고 아 이 새끼 뒤보면서 따라오네 이 씹새끼 허.. 아니네? 음 지나갑니다 응? 어어 좋아요 가면 죽어! 하아.. 꺼지세요 아 깜짝아 아우 꺄악!! 워니이이이이이이이! 아 씹새뜨거!!! 미친.. 아.. 이런 미친.. 아, 미친! 왜 바로 떨어져! 아니, 아니, 야, 안 밟아져, 미친, 아아 밟고, 밟고, 밟고 올라가 얘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건가? 가자, 가자, 우차 이거를 따악 이쪽에! 그렇지, 캐구리, 그렇지! 오케이, 오케이! 이득이죠? databases التي 밟고 올라갑니다 자 한번에, 오오앞 와! rotten 마지막에 점프로 날아가는 것 같은데? 엌이! 알긋습니다 이건 들고 왔구나 끝까지 올라가세요 x6 아 저기 뭐 있다 앞으로 가면 죽지 않나 이거? 어? 크으으윽 일단 여러분들 다 해보는거죠 뭐 에이 다 해보는거죠 에이 앗 오! 오케이 자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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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두두두두두 재미있으시죠? 재미있으시죠 뚜두두 재미가 있으시죠 뚜두두두 그렇지 하오!!! 됐다 봐! 이것도 들어서.. 아아, 대박! 이거 던지는 거야. 대 kit 와아 대째 바갯ica PG 와아 그런건헤 기억력 따지는세 아가리had 미 아 이렇게 움직이는거구나 와 미 여기서도 함정을 넣어 놨네 에이 자 갑시다 떨어지는거 아니겠 와우 잘하는거 봐보세요 여기서 점프로 아 이게 키가 윈트모랑 같이 눌렀어 돼지새끼 이야 그렇지 밟아서 죽여 주시구요 죽여 주시고 들어가세요 오 있다 누르면은 죽네요 아 피하구요 피하세요 치오아아 밟으고 또 밟으세요 어 이건 또 밟으면 안 돼 그냥 들어가 그 다음 누르지마 누르지 말고 그냥 가 아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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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아 겁이 야 겁이야 겁이야 난 겁이나 난 겁이나 pare 이건 겁이야 겁이 야 겁만 줄거야 그냥 갈거야 그냥 갈거야 정말 누르겠어? 깨 밥이나 진짜 점프 한 다음에 점프로 피하세요 그렇지 음 그냥 가세요 음 그럼 밟으세요 ㅋㅋㅋㅋㅋ 좋아요 밟으면 안됩니다 한손가락 하는 친구예요 지렁이 같은 친구군요 꿈틀 하네요 자 밟지말고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까지 오나 아 저 끝에 밟아야 끝에 끝에 갔을때 날 던지게 해줘야돼 어 결국에 밟아야돼 지금이야 야아 그렇죠 그렇죠 이득이 저 우아악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어 아 깜짝아 소발 짜자 자 먼저 가있자 먼저 가있자 아 그럼 가도 되네 이거 대박 자동점프 일단 여기서 열어볼까지 흥헥헥 넘어갑니다 아 세이브됐어 뭐지 올라간데가 있네 그냥 넘어가 아유씨X 그거다 대기하세요 내려가있으세요 하아 휴 휴 됐다 지나갑니다 오어어씨 아 이 새끼 점프를 왜 해 임마 어어어어어어 이거 하는순갑 죽기 때문에 이건 지나 어 쩔 아.. 진짜 미친새끼자고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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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뭐야? 엇박 미쳤는데? 슥 지나간 다음에 슥 지나가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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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똑똑해! 아! 좋아요! 가만히 있어요! 가만히 있어요! 가만히! 가만히 있어요! 가만히! 네! 좋아! 이제 뒤따라갈때 가자! 뒤따라갈때! 예! 뒤따라갈때! 지금 이 부분! 오오! 됐다아! 아! 미친! 아! 모든거에 의심을 하자! 모든거에! 좋아! 지금이! 내가 널 어떻게 죽였냐? 아! 그냥! 그냥 쫌파려면 밟아보자! 이 새끼! 아니! 아! 이거! 자꾸... 잘못죽인거! 내려올때! 그냥 내려갖고 지려발자! 사뿐히 지려말고 가지 없어서 해보자! 어! 아! 다시 해보자! 다시 해보자! 어? 좋아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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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가 한 박자 빨리 올라오네 미친놈이네 진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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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박자 늦게 뛰고 내가 내려올 때는 한 박자 빨리 뛰어 와 미친놈이야 이거 몬스터 안들어져 멍청아 우와 좋아 얏 씨발 하 난 얘가, 잘 보세요 여러분 얘가 점프하셔서 점프하는게 아니고 내가 점프한다고 얘가 지 그 어떤 위치가 있어 위로 넘어가면은 그냥 얘가 점프해 내가 점프한다고 점프하는게 아니야 으어어 샷 아이씨 씨발 몬스터가 뭐가 잡아져 훈수 좀 하지 순수하지마 이런거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고 지바새끼 응 피해 응 이렇게 피하면 돼 오잉? 좋아 어 됐다 아이 이 지새끼야 으악 아니 혼수하지마 제발 혼수하면 10새끼 나한테 욕먹기 싫으면 훈수를 하지마 됐다 아 됐다 휴 이용할거이지만 훈수하지마세 그렇지 잡아서 아 요거지 요거 으응나와바 그렇지 아니 아니 도대체 아니 저게 왜 터져 갑자기 아니 저게 왜 터지냐 구 미친 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떨어져 어 안떨어지나? 백 마지막 .. 죽어끝아 죽어소 흑? 흡! 허어... 야... 어... 죽어봐 Tech 그래 그려 그려 이거여 이거 그냥 점프로 가면 되겠다 점프로 음... 흑 새하잇! 엑 으위시 히히히히히 으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으으 오우 ㅇㅑㅑㅑㅑㅍㅑㅑㅑㅑ 아잏 개씨 쭈댄ㅍㅑㅑㅑ», 야어 어허허 acerca RPGMMAGNAGNAGEN T participating 자, 점프해서 피하세요 예,죽습니다 한번만 때리세요 그로쫘 날아오는거 잡아서 던지세요 이 새끼가 문제에요. 이 새끼만 잡는데 얘는 괜찮아. 그래 저 속상하게 점프질이네. 으아악! 으아! 제발 짧은 점프해. 짧은 점프. 시발 진짜. 짧은 점프를 좀 하세요. 모노님. 에? 자꾸를. 네. 초기화되지 말구요. 자꾸 초기화되네. 여기서 딱 기다려. 됐다. 이제 가면 되죠.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다. 보세요. 이거 사실. 이거 사실 위로 점프해서 위로 가는거야. 아. 내 예상을. 제작자는 예상했구나. 이씨. 아이. 이 새끼가. 이 호루새끼가 어디서. 너들 이리와. 흐엉. 싱발. 이씨. 좋아요. 좋아요 응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떨어집니다 더블퀴 여기서 가서 대기하세요 에비 좋았죠 여기서 여기서 아 시발이 대도 겁주는데 이거 아 저기네 저기 오케이 저기 가네 여러분 저기 빼고는 안전합니다 오케이 공략해드려야지 여기서 가만히 서세요 잡았죠 시누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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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가만히 잡으세요 잡았죠 시누르세요 앞으로가서 시누르세요 잡았죠 여기서 외비해주세요 아따 우챠 으 우 아 가만히 있어 그렇지 오케이 여기서는 아야야야야 하하하하하하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오오 괜찮습니다 이런거에 화를 안났네요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이런 게임을 많이 해나보니까 어 많이 단련이 되었답니다 예 그렇죠 혼수지 마세요 됐죠 이득이다 하하하 이렇게 possessed 떨어질 extraordinarily 맞춤 밟고 점프 그러면은 어 흑 음 아 한번에 가면 나네 한번에 한번에 자 밟고 읏 짜 누르세요 오 나왔다 이거는 뭐지? 이게 점프인가요? 저 하늘의 별 여기서 그렇죠 이건 갖다 버리시고요 그렇죠 이거를 밟고 가면 됩니다 샤 아하하하 나 씨X 저것 때문에 아하하하 나 진짜 아 저것 때문에 ㅋㅋ ㅋㅋ 아악 아 나 저거 때문에 저저라다가 씨발 진짜 아악 우와 공중에서 한번 밟아서 살았어 ㅋㅋ 공중에서 밟아서 살았어 ㅋㅋ 와 대박 음 조금나 가볍게 점프로 피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냥 가만히 매달려볼까 안 되네 음 안 맞는 부분이고요 지나갑니다 아 아 아 미친 스 야 이거 접촉력 뭐야 아 개간네 이거 흐 이거 다와도 안죽네 아 회크였네 아 어쩐지 좋아 흡 좋아 흡 흡 가지말고 가볍게 아 저색 음 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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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쟤가 특히 움직임 안솔줄 알았다 아 뭐 하 다 전부 다 과정이니까 어 전부 다 과정이죠 뭐 으응 좋아 자 흡 흡 흡 흡 흡 흡 어여요요요요요요 오케이 흡 흡 흡 흡 흡 흡 흡 넘어가면은 흡 흡 넘어가면은 으 뒤로와 뒤로 아 점프가 안되는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뒤로가보자 어 설마 저걸? 설 설마 저걸? 조 좋아 으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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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챠 오 흡 좋아 저 어 으챠 으챠 씨 이봐요 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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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단 가지나 보자 잘 알았습니다 흡 흡 잘 알았습니다 흡 흡 흡 흡 흡 흡 잘 알았습니다 예 이거 보니까 두개를 이용하는거야 두개 어 두개를 이용하는거였어 잘 봐 이걸 이렇게 해놔 그냥 이거 잘 봐 잡고 올라가는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 그 다음 던져 어? 됐다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깜짝이게 됐네 왜 졸라 던져 고맙게 뭐지 자 가자 어 부스집니다 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 상당히 잘 쏴? 저거 던져서 잡는거 같애 응 상당히 상당히 애찍을 수 없어? 아 점프하지 뭐 기어들어가 생각을 해 어 이렇게 그렇지 던져! 대가리 샷! 그렇지! 자 2페이지구만 또 해봐 또 해봐 응 이 새키야 새키! 어 상당히 놀래 해봐 이거는 뭐 어린아이 수준이지 자아악! 다음 아 다음 나 커피도 깬 사람이야 나 게다가 타이탄 부위야 어? 옛날 그 꼬질 꼬질한 그래픽카드랑은 다르다고 와봐 야 어 저 choiceय sic 자 그런 척 가서 올거야 어임 아무것도 아니죠 업 허어어 어 우차 으아 우차 하하나 만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자 들어와 보세요 어어 으아악! 미침베킨은 Pardon 악! 아! 이거 피하는 법 알아 이거 아아! 여러분들 알겠어요! 아아! 여러분들 잘 보세요! 아아아아아아! 알겠어요 여러분들 알겠어요! 알겠어요 알겠다! 아아아아! 피하는 법 알겠어! 저거! 보여줄게! 어?